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백철죽하고 저 뒤에 보면 영산홍 배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인데도 이렇게 남쪽이라서 잎이 이렇게 아직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백철죽, 저 뒤에는 자산홍하고 영산홍 배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무 수영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나무는 이쪽에 있는 밭에는 2년에서 3년 3년 정도 돼서 아주 짱짱하니 아주 좋습니다 백철죽, 자산홍, 영산홍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최소 2천주부터 상차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오성롱원입니다